안녕하십니까 AMC 뉴스 김민경입니다. 우리 병원은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감염 관리의 방법을 공유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감염 관리 예방 특강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새로운 전염병의 이해를 통해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습니다. 우리 병원은 직원 모두가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예시를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이번 특강은 의료기관 내 환경관리와 우리 병원 환경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으며 손희생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격려했으며 퀴즈 정답자 추첨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저도 병원에 한 20년 이상 있었는데 우리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자기 손 씻기나 감염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품격 있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한편 우리 병원은 지속적인 감염관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